저러면 잡으시네? 됐어 됐어 아 됐어 잡았어 나 거의 잡았어 자 괜찮아 조금만 조금만 잡았어 잡았어 내가 잡았어 내가 거의 잡았어 어 어 괜찮아 괜찮아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자 자 자 우이씨 아 알겠어 이제 할만해 내가 할게 내가 괜찮다고 괜찮다고 하잖아 야 가지마 이리로 괜찮아 아파 형 여기를 여기 말아줘 괜찮다고 했지 괜찮아 야 야 괜찮아 됐어 됐어 괜찮아 괜찮다고 했어 내가 괜찮다고 했어 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응 미치게 가있어 어 야 그럼 못 살아야겠다 아우 어 야 가만히 있어 어 야야야 오오오오오오 오케이 오케 오케 자 자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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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잡으세요? 여기를 잡은데 이해 여기 맞아요? 괜찮아요? 가자 갔다 어이 형 아니에요 호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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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 파이팅! 에이! 에이! 야, 바닥하지 마! 아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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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닥도 공기에도 좋아요? 네. 아휴... 닭발이 이렇게 두꺼워? 아휴... 오... 아... 닭발이 찍으면... 아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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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아휴... 닭발이 생각보다 많이... 아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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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있어! 가만히 있어! 가만히 있어! 가만히 있어! 좋아! 괜찮아! 자, 괜찮습니다! 아휴... 조심해! 밀려! 밀려! 가만히 있어! 자, 동아내던 닭이야! 지금! 아휴... 더이상 어디 갈타가 없어 애들 이제!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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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줘! 가만히 있어! 야, 그대로 줘! 그대로 줘! 형, 여기를 잡으면 돼! 오케이, 죽죠! 아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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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... 그렇지! 그렇지! 너 잡혔어! 그렇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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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! 됐어! 아휴, 형! 얘가! 잡히면 온순해져! 아, 그래? 응, 이게 처음에만... 아... 힘들어! 얘, 얘 잡으면 돼! 얘 잡히면 온순해지네! 서울이랑 다리? 어, 오케이! 가자아! 가자! 하나, 둘, 셋, 셋, 셋! 곽을 잡는 거냐, 사람을 잡는 거냐. 저 형은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하는 게 없잖아. 조금만 비켜줘. 독방이 아니야. 같이 있어라. 하나 더 줄게. 됐다. 괜찮아요. 안 그래. 예. 괜찮아요. 아, 너때네. 양념 반, 프라이드 반. 안녕하세요 형님. 자, 그러면 있지? 네. 나는 이제 호박국수 1국식으로. 저는, 저는. 야, 호박국수 한번 좀 물어봐야지. 네? 그게 어떤 건데요? 물어보고. 맛있어요? 저는 이렇게 한번 넣으라고 시합하자는 거야? 물어봐. 뭐예요? 아, 그래? 좀 사가야 될 것 같아. 그래? 혹시 모르겠는데. 40인분 살 거 할 거 아니야. 진짜 40인분 하시는 거예요? 다 같이 먹어야 돼. 와아. 네, 많이 파세요. 많이 파세요. 많이 파세요. 이쁘다. 아, 이쁘다. 형님. 아, 안녕하세요. 형님, 이런 거 어떠세요? 아, 여기도. 누가? 네? 왜? 누구? 아, 이런 거. 누구? 아니, 뭐 선물이라든가 아니면. 귀부인. 귀부인인데. 귀부인인데. 형님, 귀부인 어떻습니까? 네. 이거 얼마예요, 이거? 얼마? 4개씩. 경기 형, 이경기 형 있길라 그러는데. 네. 경기 형, 이 새끼는 아파서요. 아파서요? 33,000원 해주시오. 하, 2,000원. 네. 알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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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수고하세요. 네. 이렇게 꼭 싼개 써주시는 줄 알아요? 그럼. 이게 되게 맛있지. 안녕히 계세요. 네. 날씨가, 날씨가 너무 추우고 있어. 야, 이거 좀 걸쳐. 걸쳐가세요. 너무 추워. 이따가 경경 치면 되니까. 네. 그건 뭐 따뜻한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. 어, 근데 이쁘다. 어, 근데 진짜... 괜찮아? 진짜 괜찮은데? 느낌 나오냐? 진짜. 진짜. 하하하하 해보셨어요 이런거? 해봤어? 안해봤지? 해보셨어요 이 기계가 뭔 기계래요? 콤바인 콤바인 이게 뭔 기계래요? 콤바인 나락끼린 기계 벼맨기 벼맨기 이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앞에 다리를 터준건가요? 네 그러죠 아아 아아 오 오 오 아 각종 앨범 곧 어 윙 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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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야 어떻게 하네 이렇게 이렇게 뱉는데 얘는 이렇게 뱉어 야 야 호박거리네 뜯는다 뜯어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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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어허 어허 딱 먹었다가 그리고 먹었다가 다 다르네 아아 죄송합니다 네 잠깐만 이거 우리가 30분 한 건데 어허 하하하하 열시그 너공은 기기하여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허 이겨왔습니다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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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신기하다 신기해 네 아 5분에서 7, 8분 사이에 다 밀었어요 순식간에 그냥 이 머리를 손으로 다 자른다고 자르게 해 봐 그거랑 비슷한 거야 그치? 기계로 쫙 하니까 바리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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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리깡처럼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하네 그래서 이제 못하는 부분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해주는구나 못하는 부분을 요만큼 남을 때 자르는 거 정말 감동적이더라고 컴바인 지금 한번 운전하면 해보려? 금방 하는 거죠? 남자의 자격을 갖추려면